소선생 여기 있습니다 어 안녕 안녕 전교사 되는 그날까지 눈 빡 감고 귀 딱 맞고 만약 불의를 보게 되면 잘 참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애예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내 말 한마디라도 거역을 한다 그럼 니 알미 뒤지는 거야 잘못한 놈은 죄값을 치러야지 너 뭐냐 세이기 노 타메니 세이기 노 타메니 메코 오 카브 르 유칸 나 시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